모델 30 이제 막 도착했어요. 2. 이제 막 일어났어요. 3. 이제 막 알았습니다. 4. 숙제를 이제 막 끝냈어요. 5. 이제 막 미셸을 만났는데요. 5. 이제 막 미셸을 만났어요.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1. 이제 막 이케를 알았습니다. 예 능댑가 좀 알았습니다. 2. 이제 같이요. 2. 이제 막 좋아하는가 좋습니다. 2. 이제 막 나서로. 2. 이제 막 histoire. 2. 이제 나이 괜찮습니다. Il rentre de vacances.